반갑습니다. 사람중심 구청장을 표방하는 동래구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우룡입니다. 동래 100년 먹거리 지역경제기반 조성 원천 헬스 힐링 투어 지구 육성 반드시 김우룡이 이루겠습니다. 동래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원천 헬스 힐링이라는 투어 지구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동네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천혜의 자유원인 동네 온천을 이용해서 건강관리, 온천치료, 뷰티 산업까지 아우루는 온천 헬스 힐링 지구를 육성해서 뷰티타운을 만들고 뷰티 거리를 조성하고 무료 스텔버스 운영과 각종 편의시설 합중으로 체험형 투어 프로그램을 시켜서 동네 먹거리로 합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멀리 봐서 전문적인 이 분야의 전문적인 대학을 동네에는 교육특구인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뷰티 대학도 설립을 할 수 있는 나라모의 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